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에 이어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어제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.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